사교가 높은데 근데 공포가 있으면 안 되지 간수가 안 된다고? 사교가 높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작 연구. 드디어 제작 연구가 필요하다. 제작 연구. 아, 또 클린하네. 이것도. 클리네. 아주 클린하고. 클린하네. 예를 스카야 할 것 같은데. 불꽃은 아깝다만... 겹쳐. 컨셉이. 85세가 된 민영킴 결국 사교에 방점을 짓게 되는데 웃긴게 먼저 짬뽕을 하면 기름 안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기름 넣고 먹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깜빡하고 기름 안넣거든요 근데 기름 안넣네 하고 넣어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약간 안넣는게 난 맛있더라고 음 내줬 그러니까 불만 내는건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좋았거든 근데 나중에 안먹게되더라고 아 이러니까 또 제작연구가 또 안나오네 제작연구가 또 안나와 필요없을때 나오는게 뭐가있어 이거 연구를 좀 빨리해보자 야 재배채굴면 검소 확꽉 음 얘를 스카자 게다 야행성이라 또 좋아 야행성이나 야행성이나 그렇게 여는거 불 두개만 이딴 가자고 특성만 좀 괜찮으면 게으름 나체 주의자 학구함 귀간론자 심각한 강박증 연구는 불 잘 붙는다 그치 아 연구는 불 잘 붙어 역시 요리? 흐흠 아까 요리가 없어서 터졌어 토하느라고 이야 컨셉 확실하네 ос 식사 하얀 비폭력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연구원은 폭력을 쓰면 안 돼. 잠깐만 김치국물을 흘려서 좀 치우고 많이 흘렸어요. 고기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내가 리몬드에 빠진 게 아니라 리몬드가 나한테 빠진 거지 다 먹었다 바로 여기서 하라네 내가 리몬드가 나한테 빠진 거지 냄새가 난다 불꽃여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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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 50년 흠 흠 흠 흠 맨프로마스 좋구만 흠 흠 흠 이만 흠 슬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건설이 없어. 평범 이상 나오기도 힘들겠는데. 건설 없는 거 생각 못했네. 평범만 나와도 돼. 평범 세 개. 칸. 보자. 평범. 오케이, 평범 네 개. 오케이. 오케이. 설 Dancing. cheating. 갈아줄대각. 괜찮아요. George Donald. 침. 엉망이. 암석 천장있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씨 천장에 대해 무너져 내리면은 다시 안내 안내 안떨어지나? 아니 저번에 보니까 계속 떨어지던데 저번에 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 아 지붕 없는 구역 해주면? 아 해볼게 암석 천장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 무조건 없애야 되거든 산은 산은 계속 떨어지고 암석 천장은 안떨어지겠다 알았어 알았어 산은 또 쓸모있는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거더라구요 그 뭐야 그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나네 레벨업 노가닥 노가닥이 좋더라구요 까마가 담배 냄새가 나 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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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구 담배 냄새나 얌시? 좀 이번엔 살짝 크게 해줄까? 좀 작은 것 같더라 좀 작더라고 3,3은 돼야지 최소 4,3은 돼야지 최소 4,3은 돼야지 최소 1,2은 돼야지 최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동굴 파는 거 보고 당연히 집 짓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음... 왜 이중문으로 하느냐... 그래야 관리가 되거든. 음... 음... 미술사가 두 명이나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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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써야되나? 금지. 타박상이라 약품만 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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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시켜야 되지? 내가 원래 좀 한색시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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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